여기 팩스 점사이제도 범위 줄을 쳐서 서식하고 있어요. 그러면 보이나요? 네 이건 저희가 만든 장인데 여기에서도 얘들이 서식하고 있어요. 음 또 여기 반대편에 사이즈가 한 3대치 넘는 것 같아요. 여기 위에 그 위칸에도 범위 줄을 살고 있습니다. 여기 여기는 장과 장 사이에 틈 사이에 또 살고 있네요. 여기 여기도 네 틈 사이에 범위 줄을 치고 살고 있어요. 여기 여긴 고릴라렉 사이인데 고릴라렉 사이에 뭐를 먹고 살고 있네요. 또 여기 그 아래칸이에요. 그 아래칸 아래칸에서 범위 줄을 치고 살고 있어요. 몇몇 후에... 몇몇 후에... 몇몇 후에... 뭐 syntax한 게 Dame Thank you! And 덜 rio 여기 teen 있는데 무슨 맥hte 그렇 제 condu 박 帯 낮 25 레 데ez 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